수부지? 아니지 기름져? 볼당겨? 수부지야? 이젠 아니지 이름하여 수부지 모닝루틴 시작해볼까? 이건 프레시카밍 클렌저 갓 잠에서 깬 피부를 부드럽게 닦아줄거야 당김없이 촉촉해졌지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되는 토마 피부 당김없이 산뜻하게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줘야지 들쭉날쭉한 피부엔 순하게 여기에 수분을 채워주는 프레시카밍 세럼을 더하면 촉촉촉촉 두배로 촉촉하게 참 쉽게 들쭉날쭉 참 여린 우리 피부 아침마다 잊지 말고 진정시켜줘야지 프레시카밍 모닝 마스크를 말이야 참 쉽지? 이제 매일 아침 프레시카밍 라인으로 수부지 모닝루틴 할거지? 매일 아침이 즐거워질걸?